네 안녕하십니까 나눔경영컨설팅 김종혁 강사입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대만과 중국에서 전투나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중국 지도가 있는데요. 저는 중국 전역을 여행을 하고 티벳까지 갔다가 네팔 인도까지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에서는 장사거리, 무역을 할 만한 제품을 찾아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에 납품했던 기억도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영업하면서 중국에 계속 출장을 갔었고 2002년, 2003년 그 즈음에서는 이제 주로 산동반도 웨이하이하고 엔타이 이쪽에 있었고요. 2007, 2009년에는 이제 대만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역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거의 전역, 우르무채하고 이쪽 빼고는 거의 전역을 다 경험했었던 기억이 나고 90년대 후반과 그 10년 뒤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분들, 중국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크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이나 한국을 선진국같이 배울 점이 많은 이 국가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서 저하고 식사자리나 차를 마실 때도 중국은 대국이다.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고 자신감이 가득 찼던 그런 피드백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보려면 역사부터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중일전쟁이나 공산당이 처음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 그런 건 우선 빼고 일본이 폐망한 이후에 중국 역사부터 보면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내전을 벌였습니다. 내전을 벌였고 당연히 국민당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46년부터 49년까지 계속 패배했어요. 48년도에 만주에서 크게 패배한 이후에 북경까지 밀렸다가 이 49년 정도에서 크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국민당도 삼국지에 유비가 있던 촉지역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될지 아니면 대만으로 넘어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후천대라고 49년 12월 달에 대만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만하면 저도 좋아하는데요. 대만하면 유명한 술이 어떤 술이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만하면 이제 유명한 술이 바로 금문고량주입니다. 금문고량주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대만의 백령도 같은 위치에 금문도라고 했습니다. 금문도 중국 대륙 바로 앞에 섬이 있어요. 섬이 있고 이 섬에 대만 침공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섬부터 시작해서 시도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대만의 방위부대는 한 4만 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공군의 상륙부대는 1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지금하고 차이는 있지만 중국은 거의 육군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만은 미국에서 제공한 배도 있었고 전함도 있었는데 재해권이나 재공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서 밤에 몰래 금문들어 넘어왔는데 대만 장교가 실수로 지뢰를 밟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또 중공군이 상륙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륙이 발각이 됐던 거고 이 당시에 1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이 전멸했습니다. 재해권과 재공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고 이때부터 해서 대만과 중국은 분리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중화권의 문화재를 제대로 보려면 어떤 박물관에 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추천은 대만의 고궁박물관을 추천드립니다. 대만 고궁박물관은 소장품이 70만 개가 있습니다. 세계 4대 박물관이고 3개월 단위로 교환 전시회도 다 보려면 8년이 걸릴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륙에서 잘 가지고 왔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이 문화재가 지금도 대륙에 남아있을까? 저는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문화대혁명 시기에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이 보물선 때문에 장제스가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떠오르는 일은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지위가 대만 국기를 흔들었는데 이때 난리가 났었죠. 반한을 넘어서 혐한이 꿈틀꿈틀 된다고 해서 이제 그때 지위가 또 사과하고 대만에 있는 국민들은 왜 저러냐? 우리는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 대만 사람이 대만 국기를 흔들었는데 중국이 왜 그러지? 그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지난번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간단하게 대만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만에는 예전부터 대만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었고 이들은 대만의 고유 언어를 쓰고 아니면 민란어나 객가어 같은 걸 많이 썼었죠. 대만 원주민은 민족 구성을 보면 폴리네시안에 좀 더 가깝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 좀 가깝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만 원주민에 가까운 대만 지인들은 일반 한족들하고 생긴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한 부류는 내성인이 있습니다. 내성인은 청나라 시대 때 건너온 한족들입니다. 한족들. 그래서 원주민과 내성인들은 주로 남부 쪽에 많이 있고요. 이분들의 생각은 대만은 독립국이다. 대만은 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외성인은 누구냐면 외성인은 1949년도에 그 즈음에서 건너온 국민당입니다. 국민당. 최근에 건너온 거죠. 한 100년도 안 됐고 외성인들인데 이 원주민과 내성인 입장에서 본다면 외성인은 침략자죠. 대만의 반일 감정이 한국보다 덜한 건 뭐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한족이나 중국 쪽에서 온 침략자들보다는 일본인들이 와서 해준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친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이 외성인들이 그냥 대만에 진출했던 게 아니라 이제 들어와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당이 들어와서 대만을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배를 전매품으로 했었고 그때 이제 타이페이에서 린 장마이라는 사람이 대만 담배 노점을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노점 허가받지 않았다고 강경하게 단속했을 때 그걸 막던 대만의 대학생이 사망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대만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광주민주화운동하고 비슷한데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정부 추산으로 이제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민간 추산 해선 한 20만 명 정도 학살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피해자의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내성인 본성인 출신의 지식인들은 계속 탄압했었어요. 이게 바로 228사건입니다. 대만에 가셔서 택시를 타면은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극우와 극좌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어떻게 보면 공산당하고는 완전 정반대인데도 이의 관계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 둘 다 중국 대륙과 대만은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만 중화민국의 수도는 아마 중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중경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대만은 중화민국은 대륙을 수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과 대륙은 한 나라다. 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복해야 될 대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그 맥은 통하는데 남부 쪽의 정치 성향, 민지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상관없다는 거죠. 국민당도 상관없고 공산당도 상관없고 우리는 독립된 국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그 갈등의 문제 소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에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젊은 사람들은 한국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제 지인들 중에 제 나이 또래에도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저보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91년도, 92년도에 대만에서 대만과 단교를 하고 그때 즈음 해서 이제 한창 중국이 조건으로 걸었던 게 자기 나라, 자기 심매덕되는 그 내수시장으로 들어오려면은 자기들하고 수교를 맺으려면 그 조건 자체가 대만과는 단교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많이 걸었어요. 자, 그 즈음 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던 게 우린 배신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때 이제 과정 자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과정이 안 좋았던 게 미리 이야기에 서서히 가면 되는데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대만과 단칼에 단교를 하고 명동에 있던 대만 대사관을 그대로 중국에게 넘겨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과정 자체 대만 국기가 내려가고 중국 국기가 올라가는 이게 대만에 전국적으로 TV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졌다. 이게 바로 반한 감정의 시작이다. 대만 사람들의. 그 당시 뉴스 화면을 잠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올해 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벌어졌죠. BTS가 한국전쟁 고난의 역사 수상 소감에 중 누리꾼들이 격앙했다. 이건 보면 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들이 왔던 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당연히 적입니다. 남한과 중공은 적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북한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한은 방어를 하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유엔군이 왔습니다. 유엔군의 일부가 미군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중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공도 이때 이제 법적인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지원군, 지원군 개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 입장에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 공감을 못할까?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6.25 때 상황을 한번 보자면 6.25 때 마오쩌둥의 아들까지 여기 참전을 했다가 사망했어요. 사망을 했고 이때 이제 미국은 대만에게 이런 요구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같이 쳐들어가자. 같이 이참에 중국을 아장내고 대만이 다시 중공을 수복을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대만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으니까 이제 미국은 좀 짜증났겠죠. 감장이 쌓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은 대만 그리고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한국은 파병했습니다. 베트남에 파병을 했는데 베트남 전투병 파병도 거절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유엔 이사국 지휘 상실까지 가는 단초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70년 6.70년대 거쳐서 이 4개 나라 간의 관계를 한번 보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이 중국 중화권의 대표였습니다. 유엔 상임 이사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공은 아직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때 미국의 주 적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그럼 이때 중공과 소련은 관계가 어땠을까? 적이었습니다. 전쟁, 전투까지 하고 그리고 또 그 관계가 베트남이 소련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79년도일 겁니다. 79년도에 중공이 베트남에 쳐들어갔다가 이제 패전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자 그때 생각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적의 적은 우방이다. 중국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핑퐁 외교부태에서 수교를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키워줬었죠. 역할 자체를 전 세계적인 밸류체인 안에 끌어들여줬습니다. WTO에 가입을 시켜주고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지휘, 제조국의 지휘를 줬던 거죠. 미국의 기술로 소재는 일본에서 만들고 한국과 대만에서 장비라든가 부품을 만들어서 싼 노동력으로 1차로는 홍콩 주변부터 그리고 2차로는 상해 주변 그리고 3차로는 천진 주변으로 해서까지 쭉 개방을 해서 거기서부터 생산, 생산국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 어디에 팔았을까요?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습니다. 미국 유로에 팔았는데 미국은 또 이걸 활용을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이제 서로서로의 니즈가 이해관계가 딱 맞는 활용하기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갔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이 나던 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해서 중국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GDP가 국가의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을 추월을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시기를 놓쳤던 건 미국 GDP 한 절반 이상 올라가면 미국은 지금까지 꼭 뭔가 했습니다. 어떻게 일본에도 뭔가 이제 플라자 합의 같은 대처를 했었고 소련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라든가 금융 그리고 유가를 활용해서 공격했던 그런 시점이 미국이 이제 불안했기 때문에 왜 금융위기가 왔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2007년, 2008년쯤 해서 자기네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공격의 시기를 놓친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 장면이 오바마 시절에 중국이 남중국에 콘크리트로 이제 인공섬을 만들고 지배하려고 했었던 걸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그 시점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문에 제대로 중국에 대처를 못했던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상황으로 온 거죠. 미국에게 자 그렇게 가서 이제 70년대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했을 때 대만은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만든 게 바로 대만관계법입니다. 대만이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미국은 같이 방어를 해준다. 그런 부분의 법인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대만과 중국 사이의 위기 상황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만 지도를 띄워놨는데요. 대만은 중국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60킬로입니다. 60킬로짜리 막대가 몇 개가 들어갈까 이게 180킬로입니다. 180킬로 180킬로면 그리 멀지 않죠. 180킬로 같으면 이게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는 조금 가깝겠죠. 이 정도 거리인데 영국과 프랑스의 도버 헤엾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33킬로에요. 이 33킬로 떨어져 있는 도버 헤엾 때문에 영국은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첫 번째는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략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드세고 거셌던 히틀러의 공격도 다 막아냈던 게 이 바다 때문에 그렇죠. 이 도버 헤엾의 6배나 되는 180킬로 떨어져 있는 대만 헤엾이 있습니다. 대만 헤엾 자 그리고 이제 대만의 특징을 보면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쪽 오른쪽이 다 산맥이에요. 고산지대입니다. 산이 뒷부분을 딱 막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산맥이 막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뒤쪽은 다 절벽 지역이 굉장히 많고 그 지역의 중심은 화리엔입니다. 화리엔은 온에어라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을 쭉 보시면 제일 위에 키룽 항구부터 해서 그 바로 밑에 제일 북부의 대만의 수도가 있습니다. 타이페이 있고 그 밑에 좀 내려오면 신주라는 데가 있어요. 신주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용인이나 수원처럼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타이중. 타이중은 타이페이 할 때 타이에다가 중앙 중자입니다. 타이중 중심이라고 타이중이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 타이난이 있습니다. 타이난.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무역으로 이제 유명한 까우슝이 있습니다. 까우슝.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은 이 까우슝은 부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의 도시 타이베이 그리고 까우슝 그리고 이제 타이난 신주는 이제 반도체나 첨단 산업이 많은 쪽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면 그 관광지라고 볼 수 있게 화리에는 있죠. 그리고 제일 끝에 제일 끝쪽으로 내려가면 컨딩이라고 있습니다. 컨딩. 그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10월 말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환경, 국제적인 정치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한창 경쟁하고 있는데 딱 4년 전 분위기 같아요. 4년 전에도 우리는 힐러리가 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바이든은 아예 유세를 못하고 있고 오바마가 대신 유세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아약, 여자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창 유세할 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중국에서는 박수를 쳤죠. 이건 당연히 그런 거다. 이야기했는데 이걸로 이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격렬하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 때문에 붙고 있고 그리고 미국 권력의 공백은 11월 초 중반이지 않을까 제대로 권력이 이양되지 않는 시기는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공격하기 쉬운 호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 제가 중국이고 미국이면 어떨까라고 예상해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요즘 어떤 시기와 겹쳐진다고 생각하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참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기름, 석유를 금수 조치했습니다. 금수 조치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로 갔었던 거고 그걸 이제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유도했다. 그리고 이제 진주만을 공격할 때 항공모함 같은 건 다 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까진 믿진 않지만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에게 그 석유를 금수했던 것처럼 지금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당시에 석유의 중요도와 지금 반도체의 중요도는 비교했을 때 반도체의 중요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화웨이, SMIC, TSMC는 중국과 거래를 못하게 하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모든 반도체 제품은 중국에 주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뜻이죠. 왜? 대부분의 기술은 미국 겁니다. 그리고 장비도 다 AMAT, Applied Material 거고 그리고 일부는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일본 장비 같은 경우에도 다 미국 기술이고 그렇다면 뭐 반도체 팔지 말아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지금 중국의 입장은 아마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본 같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많이 해봐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를 터뜨려서 대만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호기는 11월 초가 아닐까 생각할 확률이 높고 제 생각은요. 자 그렇다면 이제 9월 초에도 중국 군용기 수십 대가 대만 공력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만은 엄중 도발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때 이제 중국 전투기가 추락했다 그런 루머도 들어왔는데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대만은 자기 나라니까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정찰할 수 있는 공력이다 해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할까 쑥 들어가면 대만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차인원 총리가 군복까지 입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 출격해야 되겠죠. F-16이 출격해야 될 거고 이동 발사대가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에서 요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예를 들면 중국 전투기가 추락하거나 그런 사소한 충돌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서는 1차적으로 1,400여 기가 겨냥하고 있는 그 미사일을 발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사일 발사하면 어디로 발사할까 대만에 한 4개 정도 나눠져 있는 공군기지에 발사하지 않을까 공군기지에 타이페이 근처 신주하고 아마 타이중하고 까우슝하고 화리엔, 따통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 공군기지가요. 그럼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이제 패트리어트가 요격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이제 타이페이 주변에 루산 그 즐거운 낙자의 산산자의 루산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4,800km입니다. 5,000km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미군으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다 탐지하고 있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날아오는 상황을 거의 다 볼 수 있죠. 4,800km 같으면 이제 중국 전역을 다 감시로 두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서는 거의 다 파악이 될 거예요. 준비가 다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낌새가 보이면 미국은 항공모함부터가 이동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대만의 공군기지를 보면 신주에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신주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타이난 근처에서 서부 쪽에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산맥이 막고 있는 좀 안전한 지역인 화아리엔하고 타통, 타이통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특히 화아리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벽에 굴까지 파고 경락골을 만들어서 전투기를 잘 보호하고 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게 훈련했던 특히 경부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이동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 일직선으로 이어진 고속도로는 전시에 군용기 착륙, 이착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대만은 지금도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고속도로를 전투기, 군용 비행기에 이제 이착륙을 활용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문, 꼬량주 같은 경우에도 금문도에 계속 폭격전이 일어났었어요. 금문도는 그냥 이제 완전 다 벙커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금문도에 얼마나 많은 포탄이 떨어졌길래 거기 특산품은 그 철을 가지고 이제 칼을 만들어서 시칼을 만들어서 파는 게 거기 특산품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죽이지 않는 불침 항모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요새화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때 죄송합니다. 대만에서 대응을 하겠죠. 페트레스트 미사일 그런데 페트레스트 미사일은 지금 아주 충분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고 페트레스트 미사일로 대응을 하고 전투기도 가고 해서 초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보는 건 이 중국의 미사일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을까 그리고 대만이 이걸 얼마나 잘 대응을 할까 그런데 너무 많아요. 1,400여 개 거의 몇백 개가 날아온다 하더라도 이걸 다 격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있고 그런데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화리엔하고 타이퉁의 공군 기지는 방어를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의 수비군을 한 25만 명 정도로 봤을 때 상륙할 지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부 쪽에도 일부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만 방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제 기억에 대규모 상륙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기억나세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로 상륙하던 노르웨이 상륙 작전이 있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터키에 상륙했던 영국군 거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상륙했던 노르웨이 상륙 작전은 성공이고 그리고 그걸 비슷하게 적응했던 인천 상륙 작전도 성공인데 그렇다면 이제 물량으로 해야 되죠. 물량으로 영국은 터키 상륙 작전에 실패하고 노르웨이 상륙 작전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땐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현대에서의 공성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성전에서 공격하는 쪽은 최소한 인력이나 장비가 방어하는 측의 두 배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60만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60만 정도가 이 60만 정도가 대만에 상륙을 하려면 지금 이제 두 개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는 게 키룡항 근처 그리고 까우슝항 이쪽으로 해서 이제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너무 멀어요. 그렇다고 앞쪽에는 제대로 상륙할 데가 없고 그러면 기존에 항구가 있는 키룡항과 까우슝에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아마도 이제 공습을 하고 미사일이 떨어지더라도 그 항구 항만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부대가 가지 않을까 공수부대가 가서 여기 까우슝하고 키룡에 전투가 벌어지겠죠. 전투가 벌어지면 이걸 장악해서 이제 빠르게 빠르게 상륙해서 이제 상륙군이 들어가는 곳 항구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장비, 전차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그 작전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조롭게 들어간다면 이제 중국은 한 3일 내에 대만을 다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왜? 누구 때문에? 누가 나올 거야 여기서? 어벤져스가 나오겠죠.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올 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직접적으로 대만 해업 쪽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들어가진 않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개발한 항공모함 킬러가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대만 동쪽으로부터 접근해서 아마 미사일 공격과 항공기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F-12, F-22하고 F-35가 가면서 이제 대만 군과 협력해서 중국 상륙함들을 격침시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다의 지뢰죠. 바다의 지뢰는 기뢰입니다. 기뢰와 잠수함 전력이라고 보는데 이 기뢰가 설치되어 있고 대만 해업의 미군 잠수함과 대만 잠수함들이 이걸 제대로 막아낸다면 상륙작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뢰를 소외시키는 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이제 미국 항공모함에서 공격이 계속 들어오겠죠. 공격이 들어오고 이제 또 전자파잼이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좀 혼란이 빠지는데 이 대만과 중국 사이의 해업에는 중국 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교통 트래픽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들어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아직 제대로 장악을 못했고 예를 들면 그리고 앞에는 기뢰가 깔려있는데 그걸 소외를 하고 있고 뒤로는 계속 상륙함들이 오고 있고 그 상황에 이제 미사일 공격 오고 미국 전함에서 F-12하고 F-35하고 공격이 들어오고 했을 때 이거 혼란스러운 상황, 혼란의 극에 달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제가 상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부 병력이 키룽항과 까우슝에 왔어요. 제 예상은 최소한 한 만 명씩이라도 왔다면 이걸 이제 대만의 25만 병력이 아마 포위를 하겠죠.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포위를 하면 역사적으로 전쟁사에서 떠오르는 게 던케르크와 북아프리카 전선이 떠오릅니다. 던케르크 같은 경우에 영화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화에도 있는데 던케르크에 고립되어 있는 연합군 십몇만 명, 영국군 십만만 명으로 기억합니다. 그걸 이제 독일군이 그냥 쳐들어가서 항복을 받거나 아니면 완전 전멸시킬 수 있는데도 히틀러가 좀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항복하겠지. 그렇다면 영국까지 같이 동맹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기다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재해권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배들이 가서 그리고 또 제공권도 확실하게 독일이 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스피트파이어 하고 나와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위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비행기끼리 밑에서는 이제 배들이 가고 이제 상선까지 가서 대부분 다 영국으로 다시 데리고 갔잖아요. 북아프리카 전선도 마찬가지인 게 사막의 여우 롬멜로 유명했던 북아프리카 전선은 이탈리아가 못해서 독일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롬멜이 뛰어난 전략가였죠. 기만술도 뛰어났던 거고 튜브 나무로 만든 걸 위에서 보면은 이제 전차같이 보이기도 하고 파이프 같은 거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희한한 전략과 치아는 전술을 쓰면서 쭉쭉 가다가 이제 재해권의 문제였던 거죠. 재해권의 문제로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쪽으로 제대로 서플라이를 못 받는 겁니다. 제대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재해권을 장악한 영국 그리고 미국에게 물량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에서도 폐퇴했고 던큐르크에서는 제대로 이제 그 후퇴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재해권과 재해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대만 해업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하고 그리고 근처에 키룽함과 까오슝 쪽에는 이제 이지스함이 들어올 것 같아요. 수많은 이지스함이 들어오고 이지스함은 한쪽에 최소한 100발 정도 최소 몇십 발에서 100발 정도의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이 뒷부분 대만의 이제 동부 쪽에는 최소한 3개, 4개 정도의 항공모함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봉쇄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만 해업이 봉쇄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중공군은 뭐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군대, 일본의 미얀마 전선에서 이제 그 유명한 사례는 보급이 안 되니까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다. 풀만 먹으면 가지 않나.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군대는 제대로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식량도 없고 그리고 1인당 총탄도 몇십 발 밖에 없고 제대로 된 전차나 중장비도 없으면은 아무리 대만군의 전차가 그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대만군의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멸당하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때부터 또 그 걸프전처럼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 시작하겠죠. 생중계돼서 이제 여기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또 전투가 벌어지면은 대동단결하지 않습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팍스티비든 CNN이든 대동단결해서 이걸 생중계하고 시청률은 높아지고 거기서 또 이제 예전에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영국군을 잡아서 정말 엎드려서 뒤로 항복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국군들이 분노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장면들이 중국군이 항복한 그런 사진들과 여러 메시지들이 전 세계에 SNS를 도배를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흘러가겠죠. 흘러가고 또 그 프로포겐더를 대만과 미국은 활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아마도 중국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문제? 중국의 육군 쪽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진핑에게 억눌렸던 중국의 반대 세력들 샹하이방이나 그쪽에서 쿠데타를 시도할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시기에도 쿠데타는 있었습니다. 2012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쿠데타는 있었고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아니면 아니면 뭐 제2의 천안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여러 시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그걸 뭐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이쪽에서 이제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예전에 아프리카니스탄에서 CIA가 아프리카니스탄 민병들을 이제 뒤에서 지원해 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게 확장이 돼서 대만이나 신장 쪽에서 이제 또 뭔가 일어나고 하면 이번 올해 11월 달 중국이 반도체 검수 조치에 대한 압박으로 뭔가 군사적인 시도를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쟁사나 전쟁 무게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전쟁은 있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만 입장이라면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